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분간 뉴스에서 사라질 리가 없는 이슈가 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이 찾고 있던 서류는 핵문서였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아침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법무부 장관은 무장한 트럼프 지지자가 연방수사국에 침입하려다가 사살되고 몇 시간 뒤에 연방요원과 법무부 직원이 죄 없이 비난받는 것을 침묵하지 않겠다면서 투명성을 밝히기 위해 수색영장 일부를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영장 공개에 동의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원래 자신의 집이 압수수색받는다고 공개해 지지자들이 분노할 때부터 이미 스스로에게 발급된 영장 내용을 공개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COVID-19에 대한 지침이 개인의 선택에 중심을 주는 쪽으로 달라졌습니다. 자가격리나 거리 두기는 없애거나 완화했지만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권합니다. 연방 하원은 지금 기후변화와 헬스케어 지원 등이 들어있는 인플레이션 삭감법안 투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 안에 포함된 처방약값 낮추기가 중간선거를 어렵게 대비하고 있는 민주당의 어느 정도 힘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그룹이 오렌지 카운티 영킴과 미셸 스틸 의원의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아시안 아메리칸과 퍼시픽 아일랜더 사업주를 공략한 캠페인을 하는 중이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롯데그룹 회장이 사면되자 미국 언론도 모두 보도합니다. 사면을 발표하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목소리와 말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일제히 인용됐습니다. 푸틴과의 친분으로 큰 돈을 벌고 있는 게아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가 독일 의회를 고소했습니다. 의회가 푸틴과 관계와 돈벌이를 이유로 슈레더에게 지급되는 재정특권의 일부를 줄이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진입니다. 이것을 시차별로 정리를 해드려야지 될지 중요도별로 정리를 해드려야지 될지 정확하게 그 선이 구분되지 않아서 중간중간 섞어가면서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집을 수색한다는 자체가 전례 없었던 일이고 그 같은 전례 없는 일에 대해서 공화당 심지어는 메릴랜드주의의 레리 호건 주지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많은 것에 반대를 썼던 레리 호건 주지사조차도 투명성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제 무장을 해야지 된다. 내전을 치러야지 된다. 전쟁을 치러야지 된다. 연방수사국 요원들을 사살해야지 된다. 이런 주장들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했고 공화당 지도부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인물들이 트럼프 주변에 몰렸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연방법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을 조금 뒤로 돌리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일부 전해드리자면 어제 오후에 워싱턴포스트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적어도 두 명의 정보번을 뉴스를 준 뉴스원을 인용을 해서 연방수사국이 찾고 있었던 서류, 자료, 문서는 핵관련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나올 리가 없죠. 핵관련하면 가장 기밀 중에서도 중요하고 중요한 기밀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세계의 모든 매체가 그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연방법무장관이 메리 칼란드라는 굉장히 민주당에서조차 저 사람 뭘 좀 안 해? 하고 비난받고 있던 연방법무장관이 정치적인 비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집을 급습하도록 놓아두었는가 그렇게 본인이 오더, 명령을 내렸는가 하는 것이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자면 오늘 아침까지는 제가 많은 언론을 리뷰를 했지만 다시 그 내용을 전하는 매체는 없었는데 제일 처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세계의 언론이 보도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수십 년을 악착같이 비즈니스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비즈니스를 하고 그가 여러 가지 자신의 자산을 무슨 블라인드 펀드 같은 데다가 넣어두지 않고 하니까 혹시 백악관에서 회의를 하면서 물도 트럼프 표를 먹고 와인도 트럼프 표를 마시고 하면 어떡하는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퇴임할 때쯤 아주 중요한 국가 기밀을 사업적인 마인드로 수십 년을 뭉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팔면 어떡하는가? 적국에 팔면 어떡하는가? 이런 보도가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조심스러워서 법적 소송 이런 것을 우려해서 그런지 그 내용을 다시 말하는 언론은 없지만 당시에 저도 여러분들께 여러 번 보도해드렸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연방수사국이 찾고 있었던 것이 핵 관련이라면 그래서 무리하다 싶을 수도 있는 메리카 알란드라는 사람의 성향으로 보면 그런 수색영장을 청구를 하도록 했고 연방수사국을 투입시켰구나 하는 것을 그러면 이해가 된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레이지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워러게이트를 공동으로 조사를 했었던 워싱턴포스트의 바브 우드워드 기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쓴 책이죠. 그 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바브 우드워드와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를 비난하는데도 중요한 인물들과 인터뷰하는 것을 즐겼었죠.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바브 우드워드가 책에 뭐라고 썼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브 우드워드 기자에게 당신은 몰라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야. 미국에 엄청난 무기들이 있어. 이건 시진핑 푸틴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무기들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기자니까 취재를 해봤죠. 실제로 미국에 그런 무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핵자가 붙건 핵자가 붙지 않건 앞에 그래서 깜짝 더 한 번 놀랐는데 오히려 본인이 취재하고 그런 것을 확인할 때 확인해준 관계자가 더 놀라더라. 왜냐하면 그 정도의 긴급비밀은 극비는 대통령과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방수사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에서 그것을 찾고 있었는지 또는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가짜다, 혹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핵 관련은. 이제까지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때마다 혹수야, 가짜야, 가짜야라는 얘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전 대통령의 그 같은 반응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일부 아주 천하디 천한 사람들이 관련돼 있어 누구야, 정보를 유출한 사람,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글을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올렸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이전에 워싱턴포스트의 핵 관련 문서를 찾고 있었다라는 보도 이전에 메리카알란드라는 연방 법무장관이 어제 오후에 기자회견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기자들 다 모이게 하고 짧게 성명 비슷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색할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도 다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는 보통 이런 일을 수사할 때 대중의 눈에 띄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미국 사람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아직 기소된 게 아니잖아요. 영장을 발부받을 때는 이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증거를 상당 부분 포함시켜서 영장 발급을 받죠. 플로리다주의의 판사가 영장 발급을 했습니다.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아직은 기소되지 않았고 뭐가 되지 않고 범죄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헌법상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용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 이렇게 폭로를 해버렸기 때문에 기소하기 전에는 이 압수수색당한 사람을 보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헌법상으로. 그래서 말하지 않고 조용히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 발표를 했다. 그리고 그 수색 열파가 대중에게 알려지고 나서 법무부의 직원과 연방수사국 요원들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겠다. 법무장관으로서. 이게 몇 시간 전에 오하이오주의 신시네티에서 무장한 한 남자가 42살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고 의사당 폭동사건에 가담을 했었고 그 폭동사건을 주도한 무장그룹 가운데 하나의 그룹과 연관이 깊숙이 있다는 것이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소셜미디어에 FBI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글도 올리고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지 돼. 이런 글도 올리고 그곳에 가서 침입하려다가 침입하지 못하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도중에 여러 가지 협상을 했겠죠. 자수권유 등등이 실패해서 경찰에 의해서 사살됐습니다. 그 일이 있고는 무고한 FBI 요원과 남자 여자 또 연방 법무부의 남자 여자 직원들은 전부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다. 이러한 공격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연방 법무장관은 오하이오주, 신시네티 이런 것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것도 기자회견을 한 하나의 이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한국의 사위라고 불리고 있는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도 그 사이에 아주 준비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전례 없는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세세히 왜 그랬는지 무엇이었는지 밝혀져야지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이 모든 것을 전모를 사실을 알아야지 되고 바이든 행정부가 최소한의 자료라도 공개해야지 됩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장관이 그러한 발표가 있었고요. 법무장관이 맨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덧붙였냐면 법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법무장관이고 그리고 그런 것이 연방법무부와 민주주의의 뿌리고 기초다, 토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두려움도 없이 누구에 대한 편견도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취임선서 할 때도 그랬고 상원 인준받을 때도 마찬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자들이 막 질문을 했죠. 뭐라고 질문을 하니까 미안합니다. 가다가 그냥 아무 대답 안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마이크 앞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더 이상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가볍게 수색 과정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는 수색영장의 부분과 그리고 수색영장을 신청하는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문서에 대해서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겁니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무장관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에 영장 수색을 당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오케이를 해주면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플로리다 주위의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후 3시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낮 12시까지 시간을 줬습니다. 공개할 것인가? 왜냐하면 동의를 해야지 되니까 본인이 동의를 해야지 되고 원래 연방법무부는 공개하지 않기를 원했는데 본인이 먼저 공개를 했고 그리고 내용은 공개를 하지 않는 거죠. 그 공개를 하는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영장도 공개를 할 수 있었고 찾고자 하는 리스트, 찾아간 리스트, 가져간 리스트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고 공개를 할 권리가 있지만 그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례 없이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특징이 포모라는 말을 쓰지 않죠. 전직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가택수색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해도 좋다. 나는 공개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미국적이지 않고 부당하고 필요하지 않은 급습, 침입이었다. 지금 문서 당장 공개해라는데 본인이 공개할 수 있어요.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하지 않은 것이겠죠. 항상 연방법무부대로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대로 본인에게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게 당연하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FBI 요원들이 마 알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고 무엇을 찾아냈는지 그리고 오늘 영장의 일부와 영장 심사를 하는 그런 근거를 공개를 하도록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일부 내용을 지금보다는 더 많이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 요즘에 특히 5월 달 이후에 또 6월 달에는 연방법무부의 사람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이 마 알라고 해서 추가로 가져간 자료 같은 것도 다시 반환해라 하는 얘기들을 계속 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매체에 보도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누구지? 그리고 내가 혹시 도청당하는 거 아니야? 내부고발자가 누구지? 이런 얘기를 요즘에도 하고 경호원이 혹시 도청장치를 차고 있나? 뭐 도청장치를 차고 이 마 알라고 골프클럽에 들어온 공화당이 있나?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수색이 끝나고 나서는 뭐라고 트럼프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아마 연방수사국이 그 안에 어떠한 본인들이 원하는 증거를 심어놓고 나갔을 거야.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이 정도 되면은. 그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핵 관련 문서를 가져갔을까? 가져갔다고 보고 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일까? 그것만이 사실은 연방법무부가 굉장히 굉장히 이 일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나 수사나 이런 것에 지나칠이 많지 신중하고 느렸던 법무장관이 그렇게 급습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매체가 많습니다. 국가 안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때도 미국의 핵무기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었고 그 극비 정보를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몇몇 사람만 알고 있는 정보를 알고 있는 것에 무척 자랑스러워 했었고 그 같은 내용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오늘의 미국에서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렉스틸러슨 첫 번째 국무장관이 저 바보 멍청이 뭐라니야 트럼프 전 대통령 그렇게 말했을 때도 무기와 관련됐던 것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러시아고 미국이고 핵무기를 더 많이 해체하고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지 되는 조약으로 가야지 되는 시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기를 예전 냉전 시대만큼 늘리라던가 10배 늘리라던가 핵무기 같은 것 이런 말을 했을 때 렉스틸러슨이 뭐라니야 바보 멍청이야라고 얘기를 했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을 향해서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향해서도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잊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디를 이동할 때 가지고 다녔던 핵가방 그 핵가방에 이제 핵단추를 누를 수 있는 코드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 있겠죠. 그런 것이 저 위험해서 말이야 트위러로 말하는 거 보면 이렇게 걱정을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고 왜 핵풋볼이라고 부르잖아요. 핵가방을 브리프 케이스를 뉴클리어 풋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쩌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분적으로 핵단추를 누르는 코드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건 소용없는 일이죠. 지난해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 날 그 코드 자체는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장에 관한 공개 등등이 발표가 되면서 조금 더 그림이 확실해질 것 같고요. 이제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가 만약에 맞다면 이건 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 문제, 의사당 폭동 문제, 비즈니스 문제, 성관계 문제, 가족 문제 너무 많은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난 몇 달 동안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얘기했었던 것은 2024년도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선에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대통령이 되면 조사받지 않고 수사받지 않고 하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인 애니타임에 어떠한 이유와 관련돼서 중요한 문제가 나오든지 어쩌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길고도 지루했었던 여러 가지가 부분적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맞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에 꼭 알고 계셔야지 될 일이 있는데 아 내가 운전하다가 뉴스를 들었는데 말이야 제일 중요한 거 그 부분을 딱 놓쳤어? 이렇게 될 때가 많죠. 원래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시 뒤에 새로 바뀐 질병통제국의 코비드 나인틴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 변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해왔었던 것과 여기부터 이제 이 2년 이 시점부터 지금부터 갈 길을 정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 뉴스도 요즘 미국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직도 코비드 나인틴 백신 접종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계세요? 많습니다. 지금 미국분들이 16살 이상의 95%가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요. 95%는 자연 면역이든 아니면 백신 접종을 받았던 이 코비드 나인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면역력이 있습니다. 16살 이상이요. 그리고 67%는 예방접종 완전히 받았고 두 번 받았을 때 그리고 32%는 추가 접종 두 번까지 다 받으신 분들이랍니다. 추가 접종 두 번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한 번 아 두 번 맞네요.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한 번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79% 미국 전체 16살 이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이러면 이렇게 하고 격리하고 또 무슨 격리하고 뭐가 있죠? 격리하고 거리 두기하고 마스크 쓰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었는데 지금부터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많이 맡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의 선택도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금 기준이 되는 것이 만약에 양성 테스트를 확실하게 받으신 분들 약물 치료 없이 증상이 없거나 나아지고 적어도 열이 24시간 없으면 되는데 그 전까지 닷새는 격리를 하시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약물 치료하지 않았고 증상 없고 열이 적어도 24시간 없으면은 격리를 끝내시고요. 그리고 내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는데 양성 반응인 사람과 접촉을 했다. 백신 접종자가 아닌데 양성 반응자와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양성이라고 확정되지는 않고 증상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 접촉했다라는 이유만으로 5일 격리는 안 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중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랑 접촉하면 쭉 격리했잖아요. 증상 없어도 격리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백신 접종하지 않은 채 COVID-19 양성 반응인 사람과 접촉을 했는데 그런데 나는 양성 확정되지 않았고 증상도 없으면 격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과 똑같은 규칙입니다. 이 경우는 열흘 동안 일반 그냥 느슨한 마스크 말고요. 좀 단단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나와 상대방을 그런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이제 5일째에 지금은 증상이 없어도 다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증상은 없어도 나 좀 테스트 받고 싶어 하는 또 테스트를 하도록 굉장히 장려해왔던 것을 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는 사람은 그냥 테스트 받지 말고 뭐 증상 없는 대로 생활을 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국가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감염 때문에 이런 것들 테스트를 무척 많이 권장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6비트 거리 두기는 없앴습니다. 6비트 거리 두기는 없앴습니다. 현재 미국이 어떠냐면요. 아직도 많아요. 올 여름 들어서 하루에 케이스가 10만 명 나오고 하루에 3억 3천만 명 정도 있는 인구 가운데서 400명이 결국은 코비드-19으로 숨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2년 동안과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지금 도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도 부작용이 있다고 하지만 팍스로비드 치료제 때문에 숨진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부작용이라는 게 금방 증상이 없어지고 음성 반응이 나왔다가 바이든 대통령처럼 며칠 만에 다시 코비드-19이 컴백한다든가 그런 부작용은 있어도 팍스로비드라든가 또 다른 치료약이라든가 아니면 면역력 약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예방적인 차원의 대처 그러니까 전염병 초기에 비해서는 심각한 상태라든가 입원을 한다든가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훨씬 적기 때문에 이제 이처럼 2년 만에 개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고 거리두기는 안 합니다 하는 권고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도 가장 지금 코비드-19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마스크입니다. 이것도 무슨 마스크를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면역력이 약하던가 요즘에 컨디션이 조금 나빠서 원래는 강한데 좀 요즘 약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내가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좀 어떠한 이 코비드-19의 발병률이 높아 하면은 마스크를 쓰시는 것을 권고를 합니다. 이런 게 지금 코비드-19 새로 바뀐 권고 아니고요. 그리고 한국 관련해서 오늘 제가 새벽에 출근하면서 갑자기 한국말이 조금 나오다 말았는데 그 한국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 거예요. 그래서 어? 하고 자세히 들어봤더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이제 롯데 CEO 회장을 사면을 한다. 사면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신동빈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롯데보다는 삼성이고요. 삼성이 한국 기업 1위다. 롯데가 5위다. 이런 거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사면을 했다. 다른 때는 한국에서 누가 경제 누구 누구를 사면을 한다는 것이 미국 보도에 나올 리가 없죠. 삼성이니까 나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30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한 혐의로 그 징역 수감형을 받고 30개월을 받았는데 18개월을 복역을 했었죠. 그리고 1년이 남았었죠. 그때 이제 가석방이 됐는데 가석방이 되고 나서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칩 공장을 갔잖아요. 지금 모든 것은 반도체 칩과 경제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칩4에도 한국도 결국은 처음에 머뭇거리다가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더 화가 나는 것이고 이처럼 삼성이라는 반도체 칩의 선두주자인 회사의 지도자인 것과 마찬가지다. 지도자죠. 부회장이지만 그런 사람이 사면이 됐다 해서 이제 중요하게 보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의 발표를 그대로 전하죠. 지금 경제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 인플레이션 너무너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경제 리더에 대한 사면을 신중하게 결정을 했다. 지금은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반도체 칩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야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에서 제가 한동훈 법무장관의 목소리도 NPR 방송을 통해서 들었고 그 밖의 모든 매체 로이터를 포함해서 모든 매체에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국가 위기를 극복해야지 되는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적인 세계적인 관심에서 이 내용을 보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한국에서의 보도 같으면 여기에 꼭 붙이죠. 더 중요하게 붙일 수도 있죠.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한 사람은 국민의힘 이 두 사람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았다. 무슨 정경심 교수는 저 뒤로 간다 하더라도요. 그 내용을 더 많이 보도를 하죠. 그러면서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약한데 그 약한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해서 그런 것이고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해야지 된다는 지지율은 조금 높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에서는 정치적인 사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경제 사면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그만큼 삼성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경제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잠시 뒤에 이제 처방약값,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기후변화, 전기자동차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들어있는 법안에 대해서 하원이 지금 투표를 하기 위한 절차 논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거든요. 약 1시간쯤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특히 처방약과 중간선거 또 하나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는 딱 집어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슈퍼팩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지난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었던 때가 있는데 지난번이 아니네요. 지지난번이네요. 2018년. 거기서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지역구 가운데서 영킴 의원과 미셸 스틸 공화당 의원이 지금 의원으로 있는 곳이 들어가 있거든요. 잠시 뒤에 이 두 가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생명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에는 중간선거 굉장히 가파르고 어렵고 당연히 하원 다수당 자리 뺏기고 상원도 뺏길 가능성이 높고 이랬던 것이 불과 한 6월 말부터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서 어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쓴 것만큼 공화당이 이제 하원도 다수당이 된다는 것이 장담받지 못하게 됐다라고 보도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인플레이션 삭감법안이죠. 법안의 이름은 그런데 그곳에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 또 헬스케어에 관한 것 여러 가지 그 내용들 정부가 돈을 지출을 하는 겁니다. 돈은 이제 법인세를 최소 법인세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돈을 늘려서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처방약값은 누구나 다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당장 집행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1, 2년 뒤부터 이제 집행이 되니까 메디케어가 일부 뭐 특히 비싼 뭐 한 10가지 처방약값을 지금까지는 못했는데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메디케어로는 가능하죠. 2025년부터로 기억이 되는데요. 2025년이 맞던가요? 2025년도 맞네요. 그때부터 연간 그 상한선을 약값의 상한선 제일 많이 내봐야 2천 달러까지만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10개의 아주 비싼 약을 협상을 할 수 있게 되는 약값이 낮아질 수 있게 되는 시점은 2026년부터고 인슐린 비용에 대해서는 월간 그 상한선 매달 상한선이 35달러 이것은 민간보험은 제외입니다. 메디케어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빨리 되는 것은 2023년부터 메디케어 수혜자를 위한 뭐 무료로 백신을 보장하는 것 거의 모든 어플러블 케어 액트 오바마 액트 보험료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이것은 기간은 짧아요. 2021년도에 재정이 된 것인데 3년 3년 더 연장하는 것이니까 그 3년 뒤에 또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느냐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연장 여부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런 헬스케어 비용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가운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방약값 부분이 있잖아요. 이 고가 약품을 이렇게 되는 것 이것 때문에 공화당이 조금 탄력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경쟁이 아주 치열한 지역구에서 처방약값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까지는 무슨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총기폭력이라든가 낙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권자 마음속 맨 위에 있긴 하지만 처방약값도 그 뒤를 바짝 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또 이게 그게 늦어 해봤자 뭐 언제부터 되는데 막 이렇게 캠페인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유권자들도 중요하긴 한데 뭐 몇 년 뒤라며 몇 년 뒤에 뭐 될지 안 될지도 뭐 알 수도 없고 뭐 이런 형태로 공화당은 그렇게 홍보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빨리 될 수 있는 거 당장 오바마케어 되잖아 뭐 뭐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것을 생명선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민주당의 도전은 빨리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부터 홍보하는 게 되겠죠. 뭐 바이든 대통령 오늘 하원에서 통과만 되면 상원에서 먼저 통과된 것이니까 서명은 당연히 할 테고요. 전국적인 민주당 정치그룹이 슈퍼팩이 오렌지 카운티 세 군데 지역구를 딱 꼬집어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아시안 아메리칸과 퍼스픽 아일랜더 특히 비즈니스 업주들을 대상으로 선거 캠페인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공화당도 노력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 가운데 또 다른 것은 영킴과 미셸 스틸 후보가 있는 것 또 한 군데는 케이리 포로 48지구 그러니까 40지구 45지구 48지구인데 48지구는 아마 케이리 포로가 당연히 되겠죠. 여기서 케이리 포로와 겨루기 싫어서 그게 위험하니까 미셸 스틸이 지역구를 45지구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플루턴에 로스 카우리스 골프클럽이 있는 그 주변 집들 거기도 지금 예전에는 영킴 후보였지만 영킴 후보도 지역구 바꿨고 미셸 스틸 이름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세 군데를 영킴 미셸 스틸 여기를 민주당을 돌려오고 케이리 포로는 또 케이리 포로가 그곳에서 되고 하도록 민주당의 그 Justice Unite Us라는 정치행동위원회 이 정치행동위원회는 하원의원 테드리우 대만계 의원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서리 스토어 세탁소 또 아니면 뭐 컨비니언스 스토어 이런 데에 가서 왜 우리가 가게에 가면 뭔가 홍보하고 뭐 물건도 팔고 하는 거 뭐 놓는 것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로 후보와 그 민주당의 여러 가지를 홍보하고 뿐만 아니라 이 업소의 주인을 설득을 시켜서 왜 이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지 되는가 설명하고 또 손님에게도 선거운동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향력을 로컬 비즈니스 오너의 영향력을 로컬 손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이 테드리우 하원의원이요. 원래 원래 수화밋에서 주얼리도 팔고 집에서 막 이러다가 나중에 뭐 6개의 스토어를 선물가게 6개를 운영하게 됐는데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이 테드리우 의원과 형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수화밋에 가서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락거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이제 작은 가게에 가는 사람들은 단골이잖아요. 얘기하고 정보를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딱 뭔가를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런 것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45지구부터 말씀드릴까요? 미셸 스틸의원이 제이첸과 겨루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미셸 스틸 의원이나 영킴 의원이나 도전자와 또 다른 도전자 예비선거에서 이기고 한 것을 보면은 지금 수치상으로는 자리를 지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뺏어오겠다는 거죠. 제이첸이라는 사람은 사업자이기도 하고 해군 출신이고 그쪽에 마운트 샌안토니오 칼리지의 이사이기도 하고 지역이 웨스트민스터 세리토스 알테시아 플루톤 일부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데 그래서 미셸 스틸 의원도 웨스트민스터 스몰 비즈니스 같은 데 막 다니면서 하잖아요. 하고 막 그 표창장 같은 것도 주고 감사패도 주고 이건 영킴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45지구고요. 40지구는 영킴 후보와 인도계의 닥터 아쉬 마우무드 역시 영킴 후보가 앞서갑니다. 또 도전자인 공화당 후보 표까지 다 합친다면 렌초 산타마그리타 알리소비에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민주당이 돈을 엄청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공화당 놀고 있진 않죠. 게스 스테이션 등등에서 이렇게 공화당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런 소수인종 그룹을 조금 외면했었는데 미국에서 아시안계 아메리칸이 소수인종 가운데 인구 증가율이 가장 빠릅니다. 오렌지 카운트예요. 한 5분의 1 정도는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전체 미국에 살고 있는 애시안 아메리칸들이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우리가 뭉치면 이 지역구를 빼앗아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방 하원 전체가 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을 지키게 될 수 있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쪽 지역들이 안정적이고 또 교육도 많이 받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또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공화당 성향이었는데 점점 보라색 쪽으로 됐잖아요. 2017년에 거기에 7군데 지역구가 완전히 영킴 의원도 그 당시에 뺏겨서 시시네로스에게 뺏겨서 완전히 수십 년 공화당 의원이었던 사람도 민주당에 뺏겼었잖아요. 그랬다가 2020년도에 영킴과 미셰스틸이 공화당에 다시 그것을 찾아와서 에이션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도 최초의 여성 연방 하원 의원이고 기록을 세웠었는데 지금 그걸 다시 민주당이 가져오겠다는 거고 3월 달에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비율이 오렌지 카운티에서요 민주당이 더 많습니다. 37% 대 등록된 공화당 33% 점점 보라색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당파적인 메시지를 후보들이 좀 잘 안 냈었는데 이제는 당파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고 에이션 아메리칸 또 퍼시픽 아일랜더의 사업주들의 역할이 무척 커졌다는 게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입니다. 잠시 뒤에 게아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 한국분들 가운데서는 슈레더 총리하면 무조건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고 좋고 좋은 일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워낙에 한국에서 홍보를 너무 많이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책도 내고 와이프도 한국 사람이고 뭐 이러니까 더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슈레더 전 총리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연관이 있는 이슈고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시고요. 게아르드 슈레더는 1988년부터 2005년도까지 독일 3인당의 뭐 99년부터 2004년까지 2005년까지는 당수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부터 독일 쪽으로 가는 노을드 스트림 1을 처음에 했고 푸틴과는 개인적으로도 친하고 지금도 러시아 회사 에너지 회사에서 이사로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최근에 독일 의회가 전직 총리니까 직원도 줄이고 뭐 재정적인 지원도 1년에 뭐 한 40만 유로 정도 되나 봐요. 그것도 줄이고 사무실도 줄이고 한다고 하니까 슈레더가 의회를 고소했습니다. 아니 역할이 적어져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역할이 줄어들었다는 거야 하는 거고 슈레더는 최근에도 모스코바를 두 번이나 방문을 해서 본인이 이 전쟁에 대해서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러시아 측에서 말하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를 비난하기도 하고 독일에서도 비난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민당에서 최근에 그를 이제 쫓아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결국은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독일도 독일도 누구 당적을 그렇게 확 없애버리는 것이 쉬운 그런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요. 사진을 봤는데요. 해밍웨이 담기 대회가 포로리다 키우웨스트에서 열렸는데 전부 사람들이 많이 닮았어요. 주말에 저는 단편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아니라 킬리만자로의 눈 읽어볼까 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